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슴이 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들에게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이런 마음을 오늘 주셔서 주님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경을 만들며 귀한 자녀들에게 호두관스 이렇게 본명하고 충고와 사랑에 참 더 귀한 교구를 받을 수 있도록 인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살아남은 우리 조선인에게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특별히 테라 로사 이 귀한 예술 문화 사업에 우리가 이 마음을 빨리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은 지금 곳이니깐 우리 안의 예술 주님과 이 편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님의 행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장님 또 회장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